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 입니다 일반인분들도 꼭 알아야 할 전기상식 2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내용은 전기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깊은 내용이나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반인분들도 꼭 알아야 할 만한 내용들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6가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도 역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번째 전원 어댑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원 어댑터는 뭘까요 다양한 나라의 전원에 맞게끔 사용하는 어댑터가 바로 전원 어댑터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전원 어댑터 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원 플러그 형식이 혹은 전원 이렇게 콘센트 형식이 동그라난 것 두 개 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쪽 위에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나라마다 전원 플러그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11 자로 예전에 저희가 110 볼트 사용했던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구요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유럽 같은 나라는 이렇게 구멍이 3개 있는 것들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의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전제 제품을 외국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 돼지코 변환기 이런 말도 많이 쓰시는데 보다 조금 더 정확한 말은 이제 전원 어댑터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 하나가 이 전력 전원 자체를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110 볼트를 사용하는데 그 어댑터를 딱 통과했다고 해서 220 볼트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그렇게 딱 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붕어빵과 잉어빵이 그냥 그 틀의 주물 형태에 따라서 원료는 똑같은데 어떤 모양만 나오냐 이렇게 예를 들어 바뀌는 것처럼 전원 자체 재료가 바뀌는 건 아니라 당연히 플러그의 모양만 바뀌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가전 제품들이 전원 형태가 그 외국에 있는 전원과 먼저 호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원 어댑터가 됩니다 다음에 17번째는 이중 절연 기호입니다 이중 절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전자 제품들 특히 이동형 전기기구들 이동형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다리미 같은 거 이동하면서 사용하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이동하면서 사용하죠 그리고 보통 산업현장에서는 그라인더 같은 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동형 전기기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혹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기구 내부에서 누전이 발생할 수 있고 누전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라인더 같은 제품은요 겉에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감전될 우려가 되게 높아요 직격타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중 절연 기호라고 해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칸이 두 개가 되어 있어서 혹시 안에서 전기적인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외부 껍데기가 플라스틱 등에 이중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기호가 바로 이중 절연 기호입니다 전기 절연을 나타내는 안전한 기호로써 이중 절연이 되어 있는 제품을 아마 채택하시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 이렇게 보시면서 어 이거 뭐야 왜 네모가 이렇게 두 개 있어 뭐 그라인더라든지 드릴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왜 네모카 두 개 있어 라고 보신다면 아 이게 조금 더 안전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써지 보호기라고 하는 게 있죠 써지 보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써지 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전류 이 시적인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게 바로 이제 써지 보호기라고 합니다 써지 프로텍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낙래 같은 것들 벼락이 다 막 친다 그러면 예전에는 막 벼락 치는 날에는 전기 플러그 빼놓으라고 막 이런 말 했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단독 주택이 저기 이렇게 산 같은데 있다 그러면 낙래가 쳤는데 그게 이제 전선을 딱 때리고 전선을 때렸는데 만약에 그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그대로 텔레비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가전제품 고장나는 것은 그냥 아주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날은 전자제품들을 다 빼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자제품에 보통 이런 써지 프로텍터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특히 산업용 설비 같은 경우에는 꼭 낙래가 아니더라도 이상파에 의해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써지 보호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써지 보호기 써지 보호기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상 전력 써지 이상 전원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써지 보호기를 제가 무엇과 비교하면 조금 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편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쇼버 우리가 자동차로 이야기한다면 쇼버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닷가 가면 이제 방파제 있잖아요 그렇죠 방파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전기 에너지도 항상 좋은 전기가 이렇게 콘센트 통해서 플러그로 해서 가전제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이상에 의해서 안 좋은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런 것으로부터 막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쇼버 그 다음에 여기 파도로 이야기하면 방파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써지 보호기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설명 드릴 것은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전기 회로 법칙 설명할 때 아마 늘 첫 번째로 나오는 법칙이고 아마 우리가 초중고 이렇게 공부할 때 한 중학교 과정에서 최근에는 옴의 법칙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아마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옴의 법칙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법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 옴의 법칙을 잘 이해한다면 전기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가 꽤 쉽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V는 IR 혹은 이렇게 변형시켜서 I는 R분의 V 혹은 R은 I분의 V로 나타내는 게 옴의 법칙인데요 V가 전압이고 I는 전류이고 R은 저항이니 전압은 곧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옴의 엽적을 기르기 위해서 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옴의 법칙이 전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이니 꼭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분들이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옆에서 슬쩍 볼 때 옴의 법칙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은 에어컨은 왜 입니다 에어컨은 보통 왜 이런 말 들어가면 뭐가 뒤에 뒤따라 올 것 같으세요 에어컨은 전기를 왜 많이 사용하느냐 바로 이런 얘기가 많이 뒤따라 오죠 여름철에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 중에 뭐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에어컨 좀 줄이는 거죠 그럼 보통 에어컨은 왜 전기를 많이 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필 에어컨은 왜 전기를 많이 쓸까요 선풍기는 전기를 조금 쓴다고 하던데요 에어컨은 보통 우리가 모터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매를 순환시키고 그 순환된 냉매를 이 모터를 바람개비를 통해서 또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쓰죠 에어컨 본체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지만 저기 또 바깥에 있는 실외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바람을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이 바로 에어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전기요금을 좀 줄이고 싶다면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에어컨 뿐만이 아닙니다 전기를 집에서 많이 쓰는 것은 말이죠 보통 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가정으로 가정에서 본다면 주방에서 조금 요새는 이제 관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는 보통 이제 열과 관련된 것 음식들을 조리하는 것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스 렌즈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인덕션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스 렌즈는 가스만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인덕션 같은 경우는 막 용량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2킬로와트가 뭐예요 3킬로와트 4킬로와트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3,4킬로와트 정도 되면요 에어컨보다 훨씬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게다가 집 안에 그 주방에는 오븐 같은 것도 있고 에어프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밥솥 같은 것도 있으니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크기가 이제 에어컨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도 이런 대전력 장치들 대용량의 전기 기구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전기 요금을 줄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영향은 바로 이런 에어컨 그 다음에 대전력 기기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집에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신다면 우리 집의 전기 요금이 왜 이만큼 나왔는지 아마 잘 수긍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될까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마 드시는 쌀이라든지 아마 채소 같은 것들은 농부들이 농장이나 밭에서 잘 기른 것들이 소매, 도매, 소매 이렇게 쭉 거친 다음에 우리 집에 오게 될 겁니다 역시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물론 발전소 형태는 조금 다르겠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전국 각각 방방곡곡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전선을 타고 변전소라고 하는 곳도 들리고 변전소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른 변전소도 들리고 또 다른 변전소에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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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쭉 아파트에 있는 전기실로 와서 전기실에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전기 에너지의 단위로 이렇게 전압이 적절하게 맞춰진 다음에 이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는 전력망이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어느 발전소 하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물처럼 이렇게 쭉 거미줄처럼 전국에 있는 전력망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쪽에 발전소가 이상이 있더라도 혹은 한쪽에 전력선이 송전설로가 이상이 생기더라도 우회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보통 가정용 전기의 경우에는 그런 우회할 수 있는 전력망을 크게 여러 개 만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지구역마다 전력망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가 이상한데 또 혹시 그 선로가 이상하면 옆으로 우회해서 온다? 이런 것들은 좀 구성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발전소로부터 가정까지 이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그 망 그것을 우리가 전력망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전기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